안녕하십니까. 레지시 탕수 정강용입니다. 드디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네요.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면 이제 시작이고 더 큰 것은 하나씩 하나씩 뒤에 한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가 성남시 정상화 특위에 본격적으로 합류함으로써 김경률 회계사가 직접 이런 글을 남깁니다. 제명희, 이거는 제명하 이런 뜻이겠죠. 가자 의왕으로. 의왕시에 뭐가 있습니까? 네,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하루가 시작되네요. 지금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사유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입니다. 왜냐? 이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청구했거든요. 서울 동부지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블랙리스트 하고 있죠. 그리고 대전, 즉 원전 관련 수사에 대한 영장은 아직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영장 청구가 반려되거나 또는 6개월의 영장 구속기간이 끝나면 구속기간을 늘릴 때 새로운 거 하나를 엎어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오늘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최형원 부장팀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13개 산하기관장 사직서 진구 A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 지원 B 산하기관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인사 취소 지시 희미 즉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지난 9일 백운규 전 장관을 소환해서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지 닷새 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백운규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색이 일어나고 시간이 대충 지난달 19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면 구속영장이 청구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해서도 아직 한 달까지 차진 않았죠? 대대적인 영장이 집행된 것은? 그러니까 이재명도 날짜상 보면 다 돼간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것과 또 좀 다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9월 달에 백운규 전 장관 등 산업부 간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서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그 의혹입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학의 인사 몇 명한테 했다가 문화부 장관이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블랙리스트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돌았고 그에 관련해서 환경부 장관도 이미 구속됐고 이번에 블랙리스트 건으로는 두 번째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구속되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원전 폐쇄에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거기에는 바로 산업부 블랙리스트처럼 백운규 전 장관 혼자서 몸빵할 수 없는, 몸으로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쪽은 문재인이 직접 연루되는 거라서 지금보다 파장이 더 커질 겁니다. 앞서 백운규 전 장관은 대학 연구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산하기관장의 사퇴를 강요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추수하면서 업무 처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혼자서 독박 쓰겠다? 그냥 내선에서 끝내자 이런 뜻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어제 올렸던 글 김경률 회계사는 이 글을 보고 성남시 인수위에 가기로 했다. 가자 재명이와 함께 의왕으로. 의왕에는 서울구지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글이 뭐냐? 맞습니다. 국민의힘같이 뇌물 받는 쓰레기들은 확실하게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누가 쓴 글이냐? 이재명이 쓴 글 같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성남시장에 당선된 신상진 당선인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참여연대 출신 김경률 회계사를 시정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시장직 인수위에 합류한 이유를 거론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상인 고문인 이재명 의원의 동영상을 개시해가지고 향후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절 의혹을 파헤칠 것임을 정통으로 예고하고 났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어제 오후 12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시태그를 딱 붙여가면서 이거 보고 성남시 인수위 가기로 했다는 문구를 낙입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언급한 이거, 이거는 이재명 의원의 선거 유세 현장을 다룬 짧은 동영상인데 이재명은 해당 영상에서 맞습니다. 국민의 힘같이 뇌물을 받는 쓰레기들은 확실하게 쓰레기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재명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되나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가 뇌물을 받았으면 쓰레기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가 뇌로남불을 하면서 이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이거 보고 성남시 인수위를 간다. 이거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재명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지가 쓰레기장에 가야 되는데 누구 보고 이러느냐. 그래서 내가 성남시 인수위원회에 간다. 그리고 이재명한테 재명아 가자. 어디로? 서울구치소로. 이런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재명의 이러한 유세 멘트를 그대로 게시글에 옮겨 적고는 가자 재명희와 함께 의원으로라는 문구를 딱 써놓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이런 해시태그 문구들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나 설명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게시물을 본 페이스북 이용자들 일부는 성남시 정상화 활동 기대된다. 응원한다. 등등의 응원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정택진 성남시장직 인수위 대변인은 어제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인수위가 직접 특위 참여를 요청했고 김경률 회계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김경률 회계사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다. 사실상 대장동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검찰입니까? 아니죠. 경찰이었습니까? 아니죠. 기자였습니까? 아니죠. 언론이었습니까? 아니죠. 김경률 회계사가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김경률 회계사가 실력이 출중합니다. 검찰, 경찰보다 실력이 훨씬 출중한 사람이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남시에서 요청했고 김경률 회계사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전임시장 시절 각종 의혹을 살펴볼 적임자라고 설명합니다. 전임시장 누구예요? 이재명과 은숨이죠. 그 둘을 탈탈 털겠다는 뜻입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소위 조국 흑수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이 과거 좌파활동, 이분은 좌파활동이라기보다는 종북 좌파가 아니라 진보활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조국 일가 의혹 사태 이후로는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 측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률은 이런 이야기도 올립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 몇몇 책에서 들었다. 진중근과 너는 죽여버리고 싶단다. 오이 섬뜩합니다. 취해서 전하기도 하고 술자리에서 슬쩍 눈치를 보며 말하기도 하는 등등 진중근 교수에게 전하는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와우. 또 한동훈 검사장에게 취해지는 조치를 보면 그들 손에 공권력이 쥐어졌을 때 그리고 그 공권력을 행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있다. 비열한 것들. 너희들은 지난 30여년을 똑같이 살아오고 있다. 80년대 너희들의 삶 얼마나 비루하고 저열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권력과 이권을 쫓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그대로 이어져 오늘의 이런 것이지. 이게 누구 이야기 같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의 저들의 삶을 똑똑히 기억한다. 여러분도 대충 아시잖아요. 걔들 어떻게 살았는지. 주사파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리고 80년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586이죠. 지금 586 정치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성남시 인수위원회가 거론하고 있는 전임시장들 하면 민선 5기 6기 성남시장은 이재명이고 민선 7기 현 시장은 은수미입니다. 이어서 김경률 회계사는 대장동 게이터를 비롯해서 이재명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에 불거진 대형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가 공개 또는 비공개한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장 정말 잘 바뀌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영원히 묻혀질 뻔했습니다.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과 경찰이 파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참고인 조사와 증거밖에 없는데 이 증거가 안 넘어오고 참고인이 협조 안 하면 땡이에요. 그런데 내부에서 특히 성남시장이 인사권과 조직권을 지고 행정권을 지고 성남시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검찰과 경찰은 그 결과만 가지고도 결정만 하면 돼요. 후속, 불후속 이거 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참 특이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소식통은 김경률 회계사 외에도 잘 들어보십시오. 특수부 검사 출신 민한 변호사 출신이 뭐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다. 감사원 출신 감사 전문가 등등 비리 추적 능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원만한 인물들이 정상화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신상진 당선인의 성남시 정상화 의지는 굳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상진 당선인이 구상하는 정상화 위원회는 이재명 전 시장뿐만이 아니라 은수미 전 시장 등 성남시 전임 시장들의 재임 기간 내내 축적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면서 특정인 죽이기가 아니라 시장의 정상화가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특정인 죽이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시장을 정상화하고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성남시를 한번 깨끗이 털고 가는 거죠. 그래야 미래가 보일 것 아닙니까? 여기서 김경률 회계사 및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또 감사원 출신 감사 전문가 등등이 과거를 깨끗하게 털어내는데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했죠. 저들의 수법은 딱 정해진다. 첫째는 부인한다. 둘째는 조작한다. 셋째는 수사기관을 무력화한다. 성남시에도 그걸 다 해놨겠지만 이번에는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죄들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세번째에서 걸리는 거죠. 그리고 부인하고 조작한 부분은 이제부터 김경률 회계사에 의해서 모든 전말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대되는 한 판이 눈에 보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